서산시는 6.1 농산물공동가공센터의 중공식을 가졌습니다. 농산물공동가공센터 건립은 농식품 가공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업인에게 가공식품 시제품 및 판매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. 또한 전처리실, 잼, 젤리, 조청제조실, 과즙충진포장실, 후살균 냉각, 분쇄실, 제품검사실 등의 시설을 갖췄습니다. 앞으로 농산물공동가공센터에서는 농업인에게 가공식품 시제품 및 판매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제공하고 초기 창업비용 절감과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재반기술 정보도 지원됩니다. 이번 농산물공동가공센터의 건립으로 농업의 부가가치의 향상은 물론 농업 6차 산업화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